우와, 여기 거울로 돼 있네. 유리랑 진리. 되게 깔끔. 되게 유닉하다. 되게 좋은 냄새난다. 냄새 너무 좋다. 묘하게 오늘 되게 기분이 좋다. 잠깐만, 우리는 줄 게 없고 물이나 먹읍시다. 얼음물. 갔다 올까?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자자자자자. 형,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 물만 좀, 내가 물을 따를 테니까. 아, 저기 물 있지. 뭐가 이렇게 갑자기 긴장되니까. 내가 일을 먹으려고 했는데. 다섯 개요? 네. 다섯 개요? 아, 바나나예요? 어, 바나나. 바나나 씨. 와, 저렇게 노란 바나나 오랜만에 본다. 되게 그런데. 선풍기도 노래. 바나나 씨도 노래. 도란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도란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도란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응. 앉아, 앉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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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성당에서 간식으로 이렇게. 하하하. 분모가 생모하는 거. 하하하. 하하하.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한테 고생이 많네. 지금 일어나신지는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한, 한두 시간 됐나? 이제 나자마자 머리 자르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머리를 잘려달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계속 일이 있어서 못 잘랐거든, 계속. 오늘, 오늘도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꿀? 아닙니다. 바나나가 맛있어 보여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주도에 계신지 전혀 몰랐거든요. 예상을 했던 분이 아니어서. 왜, 왜 제주도로 오신 거예요? 우연히 이제 제주도 이렇게 바람 쐬러 왔다가 네. 아... 아니, 이 집 근데 인테리어도 꾸며놓으신 게 뭔가 되게 예술하시는 분 느낌이 확 물씬 나는 거죠. 누가, 예술? 아니, 이런 천, 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뭐야.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보면 이게. 햇볕 들어오면 못 자거든요. 아, 암막이, 암막. 진심. 안 막으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작품이죠? 나도. 나도. 뭔가 괜히. 상위.